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 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성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성전성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뒷면에 보이시는 반성의 품종은 그 용송입니다 일명 그 화송 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화송을 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리로 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이 규격이 r12점이구요 근경 12점이구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막대자를 수직으로 봤을때 막대자를 수직으로 봤을때 야간 경사가 사각이 야간 70도 정도 나오죠 얘를 좀 내려서 레바블럭을 이용해서 내릴겁니다 레바블럭을 걸어놨는데요 지금 레바블럭에 당길 수 있는 거리가 길이가 1m입니다 1m 1m를 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당길거죠 당겨서 얘를 밑으로 내려서 물론 부목은 됐습니다 부목은 대놓고 지금 사관형이긴 한데 근부에서 지상 70에서 80이군요 80 80에서 첫 축지를 받았어요 70에서 받았는데 70cm에서 꺾어주면 좋은데 얘가 한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0.5톤입니다 레바블럭이 0.5톤을 가지고 사관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를 눕혀서 눕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 전 작업 전의 모습과 작업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내려가는게 보이시죠 지금 내려가는게 보이시죠 이제 한 45도 정도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관폭이 수관폭이 2m고요 수관폭이 2m 나오고요 수관폭이 길이가 1,800 정도 어 2m 정도 나오네요 2m 2m에 2m 그 다음에 지하구가 80 지하구가 80이고요 목대는 그 등경이 12점입니다 지금 이 부목을 제출에도 불구하고 여기 뿌리 부분이 조금 갈라지네요 그래서 작업을 마친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보시죠 처음에 약 한 60-70도 정도 됐었죠 지금 약 한 45도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간형 가부리 틀이 잡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수직으로 올라와서 꺾이든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고기 들어갔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제가 초보자 시절에 틀을 잡은 거라서 이렇게 좀 밋밋한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화송을 가지고 이렇게 가부리 틀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반성 특징이 우산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대로 가부리 틀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성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나무의 성질이나 특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녀석의 성질을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얘를 잘 활용하면 지금 속전지를 좀 많이 해서 요런 꼽힌 것처럼 2차 성장한 부분 요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틀이 잡히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밥이 꽉 찬 상태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꼽힌 것처럼 요런 2차 성장한 부분이 쫙 덮으면 참 멋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가부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점수가 12점이라 요게 한 20점 정도만 되면 굉장히 웅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로 잘 빠져나왔죠 나란히 자 이렇게 한번 그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가 이렇게 되었죠 초반부를 이동해 해주세요 아멘